안녕하세요. 날씨온 정혜경입니다. 오늘 서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한 먼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서해 먼바다에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부분 해상에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제주도남쪽 먼바다에서 최고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모든 해상에 구름 많겠고요.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까지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동해중구 먼바다에 비가 오는 가운데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제주도 앞바다 날씨 보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1미터까지 일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구름만 조금 끼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도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도 계속해서 구름 많겠고 물결은 최고 1.5미터로 일겠습니다. 11월 8일부터 11월 15일까지 제주도 해상의 중기예보입니다. 이번 예보 기간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8일 오후부터 9일 오전까지 비가 오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최대 3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상 날씨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